강원 내륙과 일부 충북 및 경북 내륙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으니 농장물과 수동원 동파 등 시산물 관리와 건강관리에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일기도를 보면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과 일본 남독종국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사이에서 약한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있고 앞으로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약한 기압골에 동반된 구름대가 서해상에서 유입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는 구름많은 날씨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대가 점차 남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라남북도와 제주도에만 가끔 구름많은 날씨로 보이겠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로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강원도 동해안 지방으로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 예상일기도를 보면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주로 받겠으며 동해안 지역으로는 북동기류가 형성되겠습니다. 또한 850헥토파스칼 예상일기도를 보면 동해상으로 영하 12도선의 온도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로 보이겠으나 강원도 남부 동해안 지방에는 새벽 한때 1cm 내외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기압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15시 850헥토파스칼 예상일기도를 보면 중부지방 1.5km 상공에는 여전히 영하 10도 정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낮 기온은 전국이 영상의 기온으로 보이겠으나 평년보다는 1도에서 2도 낮은 상태로 추운 날씨가 지속되겠고 내일 아침에도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에 머물면서 밤사이 복선 냉각 효과가 더해져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강원 내륙과 일부 충북 및 경북 내륙 지방에 한파주가 발효 중에 있으니 농작물과 수도관 동파 등 시산물 관리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쿠를 pergunt怀flicted goodwill 한파주가